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의 산이 울다 라는 중국영화를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편은 제가 원체 멜로물에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소개해 드리는 기분으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10시 이제 점점 더 추워지고 하는데 이 영화 보시면서 좀 마음이 따스해 지었으면 좋겠구요. 영화 개봉은 2016년 5월 25일날 따뜻한 봄날에 개봉했었네요. 107분짜리이고 15세 관람가입니다. 영화 초반에 시작하면 부부강간? 그런 비슷한 겁탈신이 나오게 하는데 핵심적인 장면들은 암시가 되면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19세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15세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잔혹한 장면이 또 하나 있긴 하군요. 후반에 보면은 아이의 생일을 이를 그냥 뽑아내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거기서도 핵심적인 장면은 그냥 암시가 되면서 잔혹한 장면 그 자체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전달해 주죠. 그것 때문에 15세인가? 이 두 장면 때문에 자 스크린은 당시에 107개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3,000명이 보셨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보셨네요. 현재 VOD가 2,500원입니다. 여러분 분량도 107분, 제가 좋아하는 100분 안팎의 그런 상태이고 VOD도 2,5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구요. 산이 울다 이 영화는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저희 청취자 중에서 피구왕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 당시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시고 아주 감명깊게 보시고 팟빵 쪽에 댓글을 남겨주신 적도 있죠.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있었구요. 올 한해 정리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났었고 또 피구왕님의 그런 소개글도 기억이 나서 저도 감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2016년 강신령영화제에서 신인상 후보로 언급을 했던 량예팅이라는 분이 이 영화에서 홍시야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은 왕쯔의 한총이라는 역할로 나오구요. 감독은 레리 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작이 2005년 루신 문학상을 수상했던 거시핑의 함산이라는 소설이 있다고 하네요. 류신 문학상이 중국 내에서는 권위있는 상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구요. 이 함산 앞에 함자의 한자 의미가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 원톱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홍시야라는 역할은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언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리적인 원인으로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또 영화 속에서 중후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대는 여자 주인공이 자유로워져서 그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시임이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여자 주인공에게 적용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중심으로 쫓아가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이 영화가 멜로 영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남자와 여자의 그런 감정선이 켜켜이 쌓여서 증폭되는 그러한 느낌은 아니구요. 초중반까지는 이 여자 주인공 홍시야의 그런 모습을 중심으로 영화가 전개되구요. 결말에 이르러서야 이 남자 주인공의 감정선이 화면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되죠. 여자 주인공에게 향한 남자 주인공의 어떤 마음 그것이 표출이 아주 강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좀 좋았습니다. 하여튼간에 영화의 원작은 거슈핑이라는 작가의 함산 중의적인 뜻이 있는 함산이라는 소설이다. 그 말씀 드리구요. 영화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공지를 좀 드리죠. 저희가 새해에는 항상 1월달 첫째 주, 둘째 주에는 휴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전통 아닌 전통이구요. 이건 좀 양해를 해주시구요. 그래서 제가 1월달에는 2주 동안 휴방을 하구요. 1월 21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도 참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데 그거를 제가 휴방에 볼 수 있으면 보고 휴방 끝내고 돌아오면서 소개를 해드리던지 녹음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구요. 하여튼간에 1월 21일날 저는 컴팩한다는 거 트위터 쪽에 저희 팔로우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청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언급을 해드리자면 도리스최 콩사탕 미나워너비 상식백화점 장하다 님들께서 팔로우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구요. 제가 마파를 요즘 잘 안하고 있긴 합니다만 원하시면 마파를 해드리겠구요. 저희 블로그도 있죠. 블로그도 강치연수다 검색하시면 되구요.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 저희 2017년 1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갔겠죠. 여러분들이 1월달에 보신 영화들을 감상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감상 글만을 모아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이죠. 많이 좀 찾아와 주시고 또 트위터에 팔로웅도 해주시길 바라구요. 이제 다시 양화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영화의 배경은 1984년 중국의 아주 깊은 산골마을입니다. 한국의 산골마을하고는 전혀 풍경이 달라요. 중국의 산골마을은 산골마을을 형성해 놓았더라구요. 한국에서는 산골마을이라고 하면 산골짜기 골짜기에다가 짓거나 아니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그런 데다가 마을을 형성하는데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그곳이 이 영화의 배경이구요. 1984년이면 중국에서는 등소평 시대라고 합니다. 76년에 문화대혁명 기존의 관습과 풍습과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때려부수는 맞나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제가 중국 역사는 잘 몰라서 여하튼 그렇게 아주 급진적인 모습이 있었던 문화대혁명이 76년에 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아직 이 산골마을에는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영화를 보면 처음에 이 영화 속에서 살인이 발생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스토리는 잘 살게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공안국 얘기가 나오구요. 새로운 촌장이 부임을 할 때가 됐는데 이 살인사건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사과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죠. 살인사고가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영화 속 마을 사람들은 공안국의 눈치를 보고 또 새로 부임해 올 촌장의 눈치를 봅니다. 그 마을에서 뽑은 촌장이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 시대에 전형적인 그런 그런 모습 그런 뭐랄까 적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은근히 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 영화가 비판적인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문가 평점은 6.32 인데요. 송경원씨가 6.5점을 지면서 한중평을 써주셨는데 이걸 좀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경의 아름다움과 근경의 사회 드라마를 뒤섞는 방식이 중국 5세대 영화들과 닮았지만 장르적으로는 한층 세련되다 라고 평가를 해놨습니다. 멀리서 볼 때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까이서 봤을 때 사회성이 좀 있는 그런 모습들 중국 5세대 영화들 이게 무슨 또 얘긴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누고 있나봐요 중국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이념의 선전 도구 였던 영화에서 벗어나서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 5세대 영화들은 민중의 삶을 조명 하면서도 그것은 상징적이고 회화적 또는 영상예술주의적인 화법을 추구하면서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또한 보여준다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5세대 영화들과 대조될 수 있는 게 6세대겠죠 아무래도 그 이전의 것들과 반동되게 나온 거니까 6세대 영화들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중국의 정치사회 문제들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념선전 도구에서는 벗어났지만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를 고발하거나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아니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5세대 영화 아니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이 5세대 영화인들로는 천카이거 장이모 감독 상징적이고 회화적인 영상예술주의적인 그런 황토지라든가 대열병 붉은수수밭 홍등 이런 영화들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다 본 바가 없는 영화들이라서 이 설명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산이 울다 이 영화가 그러한 중국 5세대 영화들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흐름으로 입각해서 본다면 좀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 영화가 서사의 힘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 비판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개연성 있게 진행되면서 기승전결의 모양을 띠린다기보다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감정선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절정을 이룬다기보다는 그냥 초반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것을 계기로 여자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 모습들 그리고 감정들이 표출되고 절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남자 주인공의 감정이 화면상에 가득 표출되면서 감정적인 쾌감을 준단 말이죠 로맨스물의 쾌감 있잖아요 약간은 좀 느슨한 모양새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분석하는 그런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엉망이면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러한 이야기에 있어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만 배경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아름다운 자연들 그리고 영상 연출이 참 좋아서 분위기 그냥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로맨스물이나 그런 데 보면 남자와 여자와 사랑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화면으로 관객에게 전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사랑에 빠지는 게 또한 특별한 계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관객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좀 약합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있긴 한데 그런 화면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초중반까지는 여자 주인공에게 집중하고 있어서 그 숨을 쫓아가시면 이 영화에 크게 거부감이 들리지 않으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토리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초반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시작하면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의 풍경이 보이고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무슨 늙은 호박을 말린 것 같은 것을 부두막이 툭툭툭 튀면서 뭔가를 털어내고 그리고 끓는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식사 준비하는 건데 나중에 밝혀지죠 거기에 벌레들이 막 꼬여 있어서 벌레들을 털어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주 가난하고 또 그 화면의 느낌도 굉장히 어둡죠 그 집안에 남편이 들어옵니다 영화 속에서는 거지라고 일컬어지고 한쪽 발을 절고 있습니다 그 거지가 들어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의 팔을 냅다 낚아채고 침대를 밀어넣죠 그리고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부부 관광이죠 원치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핵심적인 장면은 비켜갑니다 그러니까 15세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신이 이어지느냐 남자 주인공 한총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총도 식사 준비를 하다가 이 산중에서 갑자기 폭약이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 한총은 폭약을 이용해서 오소리를 잡는 그런 사냥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건너편 산에서 과부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오소리를 나를 달라 어쩌고 어쩌고 합니다 한총하고 과부하고 서로 사귀고 있는 그런 사이였죠 이 한총의 아버지가 사냥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이 한총은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사냥을 계속 했던 것이고 한총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도 오소리도 다 너의 것이야 이런 오글거리는 대사를 속삭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칩니다 거기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오글거리는 짜증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의 상황과 이 남자 주인공의 상황이 굉장히 대주돼서 화면에 처음에 보이게 되죠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그것이 또 관건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여자 주인공 홍시아에게 남편 거지라고 일컬어지는 한쪽 발을 절고 있는 그 남편은 족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영화 중후반되면 알려지지만 화면으로 보여지지만 어렸을 때에 이 홍시아를 납치해서 자신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생니도 뽑아내고 그러면서 넌 말을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한거죠 넌 말 한마디만 다음 죽여버릴거야 다음에는 그래서 이 홍시아는 그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납치해온 어린아이가 크니까 강제로 혼혈을 내서 애를 둘을 낳죠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그 한총이 설치한 폭약 덫에 잘못 디뎌서 발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과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여자 주인공이 억눌린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또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재밌는 장르들이 여기서 이어지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결국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홍시아가 하는 일은 장롱 속에 있던 거울을 꺼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꽁꽁 숨겨뒀던 비누를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요 옷도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아주 예쁜 옷을 입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여자 미쳤구나 남편이 죽어서 그 충격 때문에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슬퍼하는 낯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땅에 묻을 때 이 홍시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흙을 남편이 묻어있는 관을 향해서 막 던져요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아 너무 슬퍼서 이제야 그 슬픔이 터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관객들은 알고 있죠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분노가 여기서 표출되는구나 남편에게 맞고 겁탈당하고 어렸을 때 납치해 와서 생리도 뽑히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남편에 대한 분노가 여기서 터지는 것이죠 이때 관객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 영화 속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른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홍시아가 너무 슬퍼서 저렇게 흙을 던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같이 울어줍니다 그 울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홍시아는 오히려 웃어요 이 무슨 황당한 짓이냐 라고선 웃는 거죠 이 사람은 전혀 그러한 애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웃음을 참지만 그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그런 모습들도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한총이 어쨌든지 간에 사고로 과실치사로 이 홍시아의 남편을 죽였으니까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마을 간부들이라고 영어 써서 표현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홍시아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돈을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홍시아는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씁니다 아주 반듯한 글씨로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거죠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반듯한 글씨로 불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해서 이 여자가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홍시아에게 아 그러시면 안된다고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보증을 써주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에 옛날에 과부 그리고 애가 둘이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한총으로 하여금 이 홍시아와 두 아이에게 매일 새끼의 식사를 주고 보살펴주고 이러한 것을 이 배상금 문제 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이 홍시아가 그 액수를 정할 때까지 그렇게 돌봐주는 것으로 합의문을 작성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이 홍시아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말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적어주게 되죠 그런데 이 홍시아는 사실 그런 건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이미 자유로워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또 그 합의문 가지고 옥신강신 할 때 홍시아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이 쓸데없는 곳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느낌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그 합의문에 사인하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장면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아무리 남편이 이렇게 막 나쁜 남편이었더라도 옛날 영화들 보면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두운 낯을 보이거나 뭐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이 영화 속에 오히려 그 주변의 마을의 남자들이 좀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그 뭔가 이질감 위화감 이런 것들 그리고 관객들은 알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여자 중국의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장면들이 좀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 영화에 저는 초반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그 과부에게 처음에 오소리도 나도 모두 다 너의 것이야 라고 소리치던 어떻게 보면 철없는 그 남자 주인공이 사실은 다정하고 생활력이 있고 살뜰한 그러한 남성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집도 보수해주고 수리해주고 먹을 것도 착실하게 갖다주고 그렇게 되면서 홍시아도 이 남자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한총이 이 홍시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장면은 홍시아도 한총이 집에 와서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 집에 오게 되는데 그 한총이 아기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아기 고양이가 참 이쁘더라고요 아기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안아 들고 한총이 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총도 이 여자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리고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 여자는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러한 이 남자 여자가 서로 마음을 열게 되는 그 계기가 화면으로 좀 납득이 되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한총하고 원래 사귀었던 그 과부는 이러한 사고 이후에도 한총을 도와주지 않아서 오히려 한총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그런데 또 이후에 이 과부가 또 질투하게 되고 또 한총이 완전히 떠나갈까봐 또 그러한 마음에 홍시아를 모함하는 그런 짓을 벌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이 둘의 모습 그리고 특히 이 홍시아 여자 주인공의 감정에 조금 더 충실한 그런 화면들을 보여주다가 좀 심각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점차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 주인공의 트라우마입니다 사실은 이 여자 주인공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컸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무슨 잔치 같은 게 열렸는데 명절 같은데 그때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되어서 그 죽은 남편에게 팔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이 남편은 이 아이를 돈 주고 샀을까 영화상에 설명이 안 되는데 하이틴 시간에 작가나 이 영화의 감독은 그 당시에 중국에 만연한 아동인신매매 그리고 성폭행 이런 것들을 영화상에서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블로그를 보면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공동체에서 아예 쫓겨나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던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회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남편은 아내를 죽였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옛날에 또 재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사회의 분위기상 불가능하니까 아예 조그만한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그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서 결혼한 거 아니냐 강제로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여튼지간에 그렇게 납치를 해서 팔려온 이 홍시야가 그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는 것을 여쭙게 되고 그것을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게 될까봐 그 남편이 그 아이의 생리를 뽑아냅니다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당한 그러한 폭력 그리고 성폭행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성장한 뒤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억눌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화 중후반 지나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죽었지만 그러한 기억과 상처가 계속 떠올라서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더욱 한총이라는 남자 주인공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스키심도 생기고 또 한총도 이 여자를 좀 더 보살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그 죽은 남편의 과거가 이 마을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남편은 사람을 죽이고 어렸을 때 이 홍시아를 돈을 주고 산 다음에 강제로 혼인을 내서 애를 낳게 하고 뭐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이 산골마을까지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것도 남의 외환관을 그냥 강제로 뺏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남편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안당국에 계속 쫓기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변 마을로 이러한 남편의 전력을 묶어 다닌다 공안이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시아가 있는 이 마을에서 또 비상이 걸리죠 왜냐하면 그 죽은 남편의 흔적을 쫓아서 이 마을에 왔는데 그 남편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 죽음을 은폐한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큰 갈등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죽어서도 홍시아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앞날을 계속해서 막고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이 결국에는 결정을 하죠 이 모녀 3명을 마을에서 쫓아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한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자수를 하겠다 그 남편을 죽였다고 사고로 죽였다고 그런데 또 마을 사람들은 그걸 말리게 됩니다 네가 자수하게 되면 어쨌든지간에 우리 마을이 그 사건을 덮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느냐 이 한총의 자수를 막게 되고 홍시아를 쫓아내려고 작당 모의를 하게 되죠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때의 한총이 홍시아에 대한 감정이 직접적으로 영화성이 표추되면서 뭐랄까요 이 감정의 진폭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참 느낌이 좋았는데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총의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를 보시라고 제가 밝혀드리진 않겠고 이 한총의 아버지도 참 한총이 그 상황도 참 기구한게 이 한총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툭하면 가정폭력을 일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고를 쳐서 인터넷으로 살펴보니까 살인을 한걸로 그렇게 되어있던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설을 보지 않아서 영화 속에서는 그게 벗어되진 않습니다 설명되진 않아요 이 한총의 아버지도 같은 경우에 무슨 죄를 지어서 깜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총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총을 어렸을 때 한 6살 때 이후로는 재혼한 아버지의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것이고 그런데 이 한총의 아버지가 이 마을로 돌아와서 그때는 술을 끊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이 한총의 어머니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영화 초반에 이 한총이 과부와 사랑을 서로 속삭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외칠 때 그 장면에서 이 한총 아버지가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표정을 짓고 뭐 먹으려고 했던 식사 그릇도 깨트리는 그 정도로 좀 언짢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요 서로의 거리도 영화상 화면에서 굉장히 멀게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이 두 부자도 홍시아 남편의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서서히 화해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한총의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한총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러한 것이었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영화를 보시면 한총의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쓰라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한총의 사랑을 위해서 결국에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영화 결말에는 이 홍시아도 또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한총을 위하는 그런 선택이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선택 홍시아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좀 서랑설레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가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다 무기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의 목표가 홍시아를 쫓아내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홍시아의 마지막 선택에 마을 사람들도 다 무기는 하게 되고 한총의 아버지나 그 마을의 간부들도 홍시아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튼간에 홍시아의 선택을 화면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데 제가 볼 땐 그건 다 가짜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짓이었던 거죠 영화 속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 홍시아의 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이와 엄마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렇게 애틋하게 살뜰하게 화면상에 무사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억지로 이해를 하자면 이 영화가 엄마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영화였고 그리고 홍시아가 사랑을 한 남자와 사랑을 한 남자와 낳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성관계를 맺고 억지로 혼인을 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한 이건 좀 억지 해석인데 그런 생각도 봅니다만 마지막 결말실에 가면 엄마로서의 모습이 장면으로 명확하게 담겨서 보이기도 합니다 간충의 아버지와 관련되어서 그 점도 조금 영화상 보면서 좀 애매모호한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이 홍시아나 한총이나 모두 부루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마음에 닿을 빈 구멍이 뚫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따스한 마음과 따스한 사랑으로 그런 것들이 또 메워지고 또 주변에 있던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지금까지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일들이 종국에는 이들이 결국에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또 그런 사랑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좀 집중을 하고 영화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영화 처음에는 이 홍시아에 영화에 집중해서 영화가 전개되고 초중반을 지나면서는 한총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영화상의 흐름대로 쫓아가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멜로물처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서사적인 구조가 켜켜이 쌓여가면서 감정을 증폭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따로따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상의 분위기 그것은 그대로 젖어들면서 영화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옛날식의 그런 남녀 로맨스 이런 걸 좀 좋아해서요 고전적인 느낌의 연애물 그런 느낌도 많이 났습니다 영화가 배경도 84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보면 스킨십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키스도 아니고 뽀뽀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담백함이 강조되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는 이 둘이 삶이 좀 회복되었다 상처에서 회복되었고 마음에 뚫렸던 그 구멍들이 메어졌다 이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서로에게 마음을 주므로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홍시아 같은 경우도 죽은 남편의 그 그림자와 그 상처와 계속해서 이 홍시아를 괴롭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 그 일로 사랑을 증명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로맨스가 아니라 그런 점에도 초점을 맞춰서 볼 수도 있는 볼 여지도 있는 그런 영화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죠 총평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고요 여러분 새해 봄 많이 받으시고요 날씨 추워지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이렇게 좀 따스한 일들이 좀 많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생기고 또 그런 영화들도 많이 개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월 첫째 주 둘째 주 동안 그렇게 따스하게 좀 쉬다가 1월 21일 날 다시 돌아오겠고요 여러분 저희 블로그 쪽에 영화 페이지에도 1월달 영화 페이지에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신영화제 방송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편을 많이 청취해 주지는 않고 있는데 연초에 심심하실 때 그 방송편도 청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그럼 저는 2주 동안 잘 쉬고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요거 산이 울다 VOD 2500원 요거 감상하시면서 새해를 보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